공직선거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바뀌었는지 그런지는 제가 아주 상세히 알 수는 없죠. 개인의 심중에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경제위기가 그냥 코앞에 있기 때문에 경제만 전념하겠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건 옳은 일이 아니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으면 대통령이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입장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님이 공선생님 방송만 하지 마시오. 윤통 만나게 보입니다. 윤통이 내 함께 만나자고 해야지. 내가 왜 윤통 만나자고 합니까. 아쉬운 사람이 만나야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종로구청장 선거. 여러분 요리를 지방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상수값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 2%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겁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면 어디를 적용했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적용한 겁니다. 광역단체장, 시, 군, 국,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 전국교육감 선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수를 조작하고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에 대가지고 총투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도작했는데 왜 이런 민주당이 못 이겼습니까. 당일투표에서 덕표수를 워낙 많이 얻었으니까 못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이 이기도록 다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투표에서 워낙 많은 표가 나왔기 때문에 못 이긴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종로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 선거. 종로구청장 선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라는 그런 그래프를 아직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종로구청장 선거는. 여러분 서울시장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만 퍼센트 조작을 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좌우대칭에 25개의 이름들 서울시에서 모든 곳에 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도 엄청 높습니다. 강동구는 5.9% 송파구는 6.8% 강남구는 7.5% 관악구는 6.5%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주모는 어떻게 대답 추정되냐. 송영길의 플러스값하고 여러분들 오세훈의 마이너스값을 합치게 되면 구 수준에서 조작주모가 나옵니다. 강동구에서는 플러스 5.9 송영길 오세훈은 마이너스 5.6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1.5%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로를 보시게 되면 종로가 좀 크네요. 송영길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스 9.8% 오세훈은 마이너스 9.4%입니다. 19.2%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대략 한 20%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로구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훨씬 더 심하죠. 여러분 이 표는 서울시장 선거의 종로구 사례를 소개한 건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교차투표가 없으면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투표자들의 선호도하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로구를 보니까 종로구가 큽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도 종로구 같은 경우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6.6 국힘당의 오세훈 후보가 마이너스 6.7 합치게 되면 뭐죠? 1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만 딱 보더라도 대충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조작했는지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천 퍼센트 만 퍼센트 일억 퍼센트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뭐죠? 2017년 이후에 계속 나와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님 말씀처럼 이런 부정선거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경제, 경제, 글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종로구는 동수가 17개입니다. 투표 수가 43개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은 모든 동에서 다 승리합니다. 43 대 제로입니다. 민주당이 이름들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면 0.5를 43개 곱한 겁니다. 아마 수억의 수십억 개 될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2017년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종로구의 모든 투표소에서는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과학적 발견을 앞에 놓고 그냥 아무 일도 없으신지 입 다물고 그냥 살아라. 짐승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로 따지면 한 1480대 제로일 겁니다. 투표소 레벨이 1480대 될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이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이런 조작 방식은 상수값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낙선시켜야 될 경쟁후보의 사전투표수,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대해줬다. 동레벨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청운동 레벨에서 오세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나 10%를 훔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3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동레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한 곳도 승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로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문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20%가 2729표입니다. 아마 여기서 원래 들으면 14,405회 여러분들 20%면 2만 8천 몇 표가 돼야 된다. 아마 통계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얼추 한 2729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제로는 42%를 득표했는데 이건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51% 득표한 것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정문은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55%인데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46%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종로구에서 종로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도 승리했는데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중앙선거 간의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20%를 빼앗아가지고 상대방에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문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의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에서 20%를 빼앗고 한쪽에서 20%를 더해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고 여러분들 3번의 하단에 있는 민주당 3만 2천표, 국민당 3만 5천표 이것이 중앙선거 관련해 최종 발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진짜를 구해본 겁니다. 4번이 뭐죠? 사전투표가 득표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20% 표를 빼앗기 때문에 20%를 표가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원위치시켜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하는 것이 4번입니다. 4번하고 5번을 더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진짜는 정문인이 3만 8천표를 얻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3만표를 얻어가지고 8,533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는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는 뭡니까? 2,100표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100%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죠.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이 43%입니다. 그런데 사전 득표율은 51%. 이건 조작인 겁니다. 수만 명이 여러분들 투표자가 4박 5일 차이를 두고 투표를 하게 되면 당일 득표율이 43% 나오면 사전 득표도 43%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54%입니다. 당연히 사전 득표율에서 54%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46% 나온 겁니다. 8%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번, 2번, 3번 자료만 보더라도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적 사실인 겁니다. 이걸 깔아 뭉개자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이런 짓들을 해가 서울의 구청장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훨씬 더 국민이 이미 더 많이 차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4번, 5번을 한번 비교하시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4번은 득표수의 사전 득표수에서 도독질을 당했기 때문에 도독질을 당하지 않는 원위치를 시킨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하고 나니까 이런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 44%하고 사전 득표율 42%는 거의 일치하죠. 이렇게 해야 진짜 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54% 나왔는데 사전 득표율이 55%죠. 반올림의 55%니까 실질적으로 0.005니까 0.5% 정도 오차가 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죠. 0에서 3% 정도.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명주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거 마치고 선거 데이터 발표하면 선거 데이터를 그냥 분석하면 바로 부정선거 여부가 판별이 된다. 모인 경우에 디지털 조작인 경우에 전산 조작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전산 조작으로 이루어진 선거 부정을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완전 범죄를 하려면 앞으로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발표 안 하면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 범죄를 왜 가지고 뭘 합니까? 4.15 총선에서 발견된 많은 부정 투표지들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도 다 합법화 처리해라.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합법화해라.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규라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내보낸 것이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그냥 유효표 처리해라. 일장기 모양의 도장이 찍혀도 다 유효표 처리해라. 그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발견된 위조 투표지를 모두 다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을 움직여 가지고 qr코드도 합법화하는 그런 여러분들 판례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사례에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는 것도 그죠? 선관위가 만든 직인 도장을 그냥 가름해라. 이것도 합법화시키는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내충인 김에 제가 제안을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 공직선거와 관련된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마시기 바람면 100% 뭡니까? 부정선거할 수 있는 겁니다. 공상당 선거처럼 하면 되는 거죠. 공상당 선거처럼. 선거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어이 니 7만 2천 표 어이 니 6만 2천 표 니 당선 그렇게 하고 이러면 흔적을 안 남기는 겁니다. 선거대에 있다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대에 있다 발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범죄 선거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대에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장 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민주당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43%인데 사전 득표율이 51%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54%인데 사전 득표율이 46%입니다. 이렇게 범죄 행위가 선거대에 담기는 겁니다. 다음번에 법 고쳐가지고 공상당처럼 말이죠. 선거대에다 발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뭡니까 부정선거 숨길 수가 있습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잡힙니다. 선거대에. 이런 일들을 뭡니까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많은 그런 선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로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학도병으로서 어떤 사람은 독립지사로서 정말 참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선거부정 문제를 뭉개고 지금도 선거부정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입에 거품을 불고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가 6번 7번째 계속 발생하는데 이걸 어느 누가 지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